원래 줘야되는건데 선신쓰지 1회성으로 주겠다 400만원 다 못주니까 50%만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분들을 받게끔 해줬어요 보험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왕입니다 네 일단은 내용은 잘 봤구요 여기 보면 이제 추간반장애로 시술을 받았는데 보험자들은 이게 수술이 아니라면서 보험금을 처음에 안주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클레밍거니까 200만원까지 주겠다 그 내용인가요? 네 그렇죠 200만원은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보상받을 금액이 얼만데요? 400만원이요 거기에다 써놨듯이 200만원은 아무데도 없어요 저희가 추간판장애였을때 300 그 다음에 질병수들이 50 35대수들이 네 그렇죠 근데 저희 설계사분이 제가 저희 조카의 형님이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이렇게 그 보험왕님 유튜브를 보고 네 제가 그쪽으로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걸 보고 이제 문의를 이제 했나봐요 그런데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네 근데 안되는데 나중에 200만원 준다는건 뭐에요 그래도 얘네들 생기는게 있으니깐 제시한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네가 그 그 말도 했어요 저희 민원 넣으면 200만원도 못 받을 수 있다 라고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거에요 네 처음에 보험회사는 안줬으면 처음부터 안줬어요 네 그렇죠 근데 원래 줘야되는건데 뭐 선신쓰지 뭐 1회성으로 주겠다 아니면 400만원 다 못주니까 50%만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받게끔 해줬어요 근데 뭐냐면 중요한건 그래요 얘네들이 하는말이 항상 그거죠 수술의 정의는 절제절단이고 흡입천자는 아니다 그죠 이거는 얘네들의 뻔한 스토리에요 근데 뒤에보면 뭐가 있죠 수술의 요한은 등의 조작이잖아요 등의 조작 네 그러니까 지급이 되야된다는게 맞는데 근데 저는 그 말을 못하겠더라구요 네 이제 능숙하게 못하겠더라구요 등조작이가 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전문가가 좀 얘기해야되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건 제가 최근에 네 레이저나 냉동음구술이나 이거를 수술로 인정하는 법원 판례도 나왔어요 이 뜻이 뭐냐면 얘네들이 얘기한게 절대 절대 요즘에 칼로 무식하게 누가 칼로 쬐요 제가 그 말도 했거든요 진짜 의학이 발달되서 신의료기술도 포함이 되야죠 종양도 예 종양도 시술을 하는 방법에 맞습니다 그럼 이런 보험을 내놓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냥 얘네들이 갑행포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도 신의료들도 수술에 포함이 되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요즘에 작은 군종이나 아니면 위 우리 내시경검사 하면은 내시경검사에서 절제하잖아요 뭐죠 용종을 제거하잖아요 네 그것도 봤어요 그럼 그것도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말 같지 않는 소리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어필하시구요 금융감독에도 뭐 안준다 그러면 나 법원까지 가있다 강하게 나가세요 만약에 사모님께서 불안불안하고 200만 받고 땡칠래 이면 어쩔수가 없어요 네 사모님 계약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때 굳이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좀 캥기는게 있으니까 그냥 50% 받고 너네들 그냥 땡치자 이렇게도 쇼부치는거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제가 도와달라구요 네 저 지금 너무 바빠 이거 지금 사모님 그러니까 사모님처럼 저한테 흑기사 부르는 사람 많아요 지금 미치겠어요 네 근데 저기 보험학님은 그러면 어디에서 영업을 하시는거에요? 아 저는 여기 광나루역에 있어요 서울에 천호역 옆에 광나루역 아 이게 프라임 에셋이라고 법인들이죠 네 30개 보험회사 취급하고 있는 본부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저기 상담조나 이런거 받진 않아요 그냥 나중에 도움드리면 나중에 보험 필요할때 또 뭐 소개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걸로 사명을 갖고 하는거니까 뭐 굳이 뭐 상담조내거나 보험은 받았다고 뭐 그렇게 저 뭐 그런거 받고 생생내는 사람 아니니까 근데 일단 그 팀에 대해서 말씀드린거에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 도와줬는데 그거를 또 보험회사 해가지고 유튜브에 보험학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래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계속 제재가 들어와요 아니 왜 이런거 보험회사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알면 주고 모르면 안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시해요 근데 그걸 제가 공론화 시켜버리니까 이거를 다 그냥 유튜브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가 어?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야 보험아 너 이런거 얘기하지마 하면 너 영업정지야 뭐야 나한테 계속 클레임을 주는거에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 노하우는 알려줄 수 있는데 전화하기에요 왜냐면 전화해봤자 제 전화번호 다 뜨고 소속을 밝혀야되요 제가 아 그래서 제가 일반인이면 모르겠는데 저도 보험회사 직원이잖아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하는건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냥 이정도만 얘기해줘도 어느정도 먹혀가지고 보험금 나오실거에요 음 그러면은 제가 통화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안된다는 말밖에 안하니까 그러니까 얘들 아주 나쁜건들이에요 아주 그냥 아휴 진짜 그래서 지금 저기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려고 제가 작성은 다 해놨거든요 네 그거 올리시고 뭐 이것저것 다 올리세요 국민신문고랑 그래서 올린 다음에 어차피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많이 들어가면 안좋아요 네 그 말도 하더라구요 자기네들 이렇게 좀 징계당한다고 이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징계 안당하려면 돈을 줘야지 그렇다고 고객님이 뭐 악질 민원도 아니고 당연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건데 네 그렇잖아요 아 그러면은 올리면은 받을 수는 있는 확률이 높기는 해요 그쵸 높긴 한데 제가 감당할 수는 없구요 네 나중에 안나오면 저 원망하실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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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200만원 포기하면서 올리는거에요 근데 충분히 받을 수 있구요 그리고 받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저희 지인들도 다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시술했는데 다 받았다고 그거 똑같은 저기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도 받았다고 받을 수 있는데 손해비율이 워낙 크니까 이제 그거되면 그런거에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금액이 작다고 주고 크다고 안주면 그건 어긋나죠 200만원 300만원 금액이 큰게 아니에요 네 9천만원 2천만원짜리 많이 청구하는거 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또 제 도움 필요하신 언제인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